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방분권 연구포럼이 주관하고 만화연구와 비평,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가 주최하는 부천과 만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토론회가 오는 17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기수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부천시 출연기관이자 만화문화와 만화산업 육성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실태진단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발제 주제는 만화진흥정책과 예산, 조직 운영현황과 문제점, 웹툰 아카이브 산업분석, 만화연구의 역할과 필요성 등이며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은 만화문화와 만화산업의 거점 도시이자 법적 문화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부천시의 정책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누적된 내부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